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크리미널 IP를 몽고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들 이어서 이 정보들을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텍스트 파일에 그 IP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다 가져올 겁니다. 한 10개 정도 우선은 가져와가지고요. 그걸 몽고DB에다가 쌓는 방법을 우선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후에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웹서비스로 구축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시각화나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크리미널 IP에서 어떤 IP 정보들을 가져올 때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서치에서 SS 서치를 들어가시면은 이 IP들 검색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값들이 특정한 IP의 결과값들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API 정보들을 가져올 때 시간들이 꽤 걸리거나 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토대로 우선은 10개의 정보들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크리미널 IP에서 최신에 검색했던 정보들의 IP 정보들만 가져와서 또 이것을 이제 크리미널 IP에 있는 API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내부적으로 몽고 DB로 가져오는 방법들도 있고요. 후에는 이렇게 이제 위험성 있는 IP들이 우리 내부에 침입탐지 시스템의 IP하고 좀 겹치는 것들이 있는가 이런 정보들도 좀 비교해가지고 뭔가 위협탐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크리미널 IP의 그런 API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무궁무지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IP 정보들을 우선은 이제 IP 리스트 정보들로 이렇게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우선 텍스트 파일에서만 텍스트 파일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까 SSR에서 나왔던 그 상위 10개입니다. 최근에 검색했던 10개의 정보들을 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파일들을 저희가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제가 추가했던 라이버리 정보들을 보시면은 하나 이제 타임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결과값들을 한번 뿌려보고 만약 이게 저희가 API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결과값들을 가져올 때 이게 너무나 빠르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응답을 하기 전에 이제 또 다시 요청하고 뭐 하다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중간에 슬립을 주기 위해서 타임을 했는데 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다가 저희가 저 그 추가를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할 거냐면은 뭐 순서대로 한다면은 이쪽이 이제 파일 정보에서 IP를 가져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get 그 다음에 이제 IP 그 다음에 from fil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수 이름 하는 것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파일을 아래쪽에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어디서 가져올 거면 얘는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일 패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IP 리스트 점 텍스트 파일에서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 리스트 정보라는 것을 이쪽에서 저희가 가져오겠죠. 그래서 후에는 요 IP 리스트 정보들의 결과 값들을 여기다 비교를 하게 될 건데 요거는 우선은 놔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래 IP 리스트 정보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 파일에서 가져오는 단계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with, open, 그 다음 파일 패스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야겠죠. 리더 가져오고 as 파일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 리스트 정보를 하나하나 가져올 건데 요거는 이제 리스트에다가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요것을 우선은 이제 한 줄로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이 안에다가 이제 포고문하고 입부문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제거하는 거죠. 공백을 제거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라인인 파일, 그 다음에 입으로, 그 다음에 라인 스트링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박성을 합니다. 요거 이런 형태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작성을 하는데 요것을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줄로 만약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작성하게 되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IP 리스트를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다가 요게 만약 없다고 했을 때 없다고 했을 때 여기다 이제 포, 그 다음에 이제 라인, 그 다음에 인 파일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IP 리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가졌던 라인을 스트림으로 넣어줘가지고 그리고 또 요것을 어펜드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IP 리스트 이렇게 IP, IP 이렇게 리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어펜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것을 이제 여러 줄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것을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턴으로 저희가 IP 리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IP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리스트 형태로 저희가 IP를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게 되죠. 요것을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저희가 IP 리스트 정보들을 이쪽에 이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그 IP 정보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포구문으로 저희가 요것을 그 IP 리스트 정보에서 하나씩 가져오고 요것을 아래쪽 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IP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가져와서 이 GetCriminalIP라고 하는 것에다가 IP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IP를 이제 보낼 것이고 그 IP 정보들을 하나씩 결과를 저희한테 가져와서 MongoDB에다가 저장을 한다. 자 저장되는 아래의 코드는 앞에 코드하고 비슷 똑같습니다. 그냥 Save to MongoDB를 해가지고 그 결과값들 저장을 하시면은 위쪽에서 MongoDB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결과값들 한번 뽑아봐야겠죠. 저도 이제 아직은 타임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CriminalIP 무료 버전 API를 사용한다면은 조금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유료 API 키워가지고 좀 속도도 빠르고 이제 개수도 제한이 거의 없는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몇 번 돌리다 보면은 이제 제한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속도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아무튼 슬립을 적절한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걷어두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riminalIP 쪽에서 저희가 데이터 제대로 쌓이는가 한번 좀 보면은 요런 식으로 데이터 정보들이 10개 정보들이 저번에 있던 한 개가 이제 더 추가가 된 거니까 11개죠. 그래서 정보들이 쭉 보시면은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상적으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또 스코어 정보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나중에 플라스크로 가져올 때는 통일한 게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컨트리 정보, 그 다음에 리선 정보, 시티 정보 이렇게 하나씩 뽑아오고 그 다음에 HTML 코드로 이쁘게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 있는 그런 IP 정보들을 이용해서 CriminalIP를 사용을 해서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